강남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2018 압구정 로데오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2018 하반기 강남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이번 행사는 로데오 크리에이터, 로데오 컬렉션, 스타의 장품 경매, 무대 공연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개그맨 겸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와 패션 크리에이터 최겨울이 현장 특설무대에서 인터넷 방송을 실시간으로 진행했고 개그맨 김기열과 이원구가 로데오 거리의 주요 맛집들을 탐방했습니다. 이 밖에 로데오 입점업체의 의류 패션쇼와 BTS 뮤직비디오 착용 의상 등 인키 셀럽의 의상 패션쇼도 열렸는데요. 또 라이징 스타 콘서트 해시태그 타임 이벤트를 통해 지역업체와 주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축제였습니다.